운전대를 맞아 운전대를 잡는 고령자들이 늘면서 사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좀 더 탄탄하게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차량을 추돌하고 가드레일과 호텔 정문으로 그냥 돌진을 하고 달리는 차의 옆을 들이받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낸 사고들입니다. 시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런 고령자 교통사고의 한 원인입니다. 70대 운전자가 운전 행동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를 몰 정도로 운전 경험이 많지만 모의주행검사에선 여러 번 추돌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시험실입니다. 고령의 일종 면허 소지자들이 시야각을 포함해 7가지 항목의 검사를 통해 운전이 적합한지를 알아봅니다. 오른쪽을 누르셔도 되고 왼쪽을 누르셔도 되고 하는데 왼쪽 누른 게 편하겠죠. 방금 전에 차가 여기서 나타났으니까. 65세 이상 모든 버스 운전자들은 3년마다 이 같은 검사를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택시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6만 명가량으로서 전체의 20%에 달하지만 별도의 자격 유지 검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때 거쳐야 하는 고령 운전자의 적성 검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을 경우 갱신 주기는 5년으로 줄어들지만 이종의 경우 64세에 갱신을 하면 10년 동안 그대로 면허가 유지됩니다. 면허는 10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65세가 되면 5년 주기로 줄어듭니다. 1종은 2종이 없는 적성 검사를 하지만 70세가 되면 누구나 다 받으셔야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버스나 택시는 물론 일반 운전자도 면허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제도적 예방 장치가 느슨한 게 현실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신체라든가 인지 능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700만 명 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포트 김재건입니다. 요즘에 시대가